한국에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무려 XXX가 있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세계문화유산 14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종류 1995년 등재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류는 조선시대의 역대왕과 왕비의 신의를 봉환한 사당입니다. 동아시아의 유교적 왕실 재래건축으로서 공간계획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합니다. 14세기 말에 창건되어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중건하였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종료는 제가 학창시절에 현장학습으로 갔었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되게 멋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 석굴암과 불국사 1995년 등재되었고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입니다. 석굴암은 불상을 보신 석굴이며 불국사는 사찰 건축물입니다. 석굴암은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이며 불국사는 인공적으로 쌓은 석조기단 위에 지은 목조 건축물입니다. 석굴암 조각과 불국사의 석조기단 및 두 개의 석갑은 동북아시아 고대 불교 예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네요. 불국사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 석굴암이 굉장히 그 앞에 섰을 때 제가 한없이 자가지고 뭔가 그 무게에 눌리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세 번째, 해인사 장경 판전 1995년 등재되었고 경남 하천군 가야산에 있습니다. 13세기에 제작된 팔만 대장경을 봉환하기 위해 지어진 목판 보관용 건축물입니다. 처음부터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로 지어졌지만 판전은 매우 아름답고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입니다. 건물 자체는 장식적 의장이 적어 간결, 소박하며 조선 초기의 목 구조 형식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참덕궁 1997년 등재되었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궁궐입니다. 건축과 조경이 잘 조화된 종합환경 디자인 사례이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공간 분위기를 있게 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건축사에 있어 조선시대 궁궐의 한 전형을 보여주며 후원의 조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실 정원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 수원화성 1997년 등재되었고 수원시내 한복판에 광범위하게 위치합니다. 우리나라 성박 문화의 백미로 꼽히는 수원화성은 외국 성박의 장점만을 흡수해 완벽하게 건설된 도시 성박이며 세계 최초에 계획된 신도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정조 18년 2월에 시작하여 2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으며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기술을 집약시켰던 세계의 유산입니다. 여섯 번째, 고인돌 유적 2000년에 등재되었고 고인돌은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왕국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경주 역사 유적 지구 2000년에 등재되었고 경주 역사 지구에는 조각, 탑, 왕릉, 산성 등을 비롯해 신라 시대에 뛰어난 불교 유적과 생활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7세기부터 10세기 사이의 유적이 많으며 이들 유적을 통해 신라 고유의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의 수도로 신라인의 생활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 2007년 등재되었고 총 면적 18,846헥타르 규모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천장과 바닥이 다양한 색의 탄산염 동굴 생성물로 이루어지고 어두운 용암 벽으로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손꼽힙니다.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유산은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조선왕릉 2009년 등재되었고 519년 지속된 한 왕조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왕릉은 선조와 그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며 왕실의 권위를 다지는 한편 선조의 넋을 보호하고 능묘의 훼손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을 중시하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움이 뛰어납니다. 열 번째,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년 등재되었고 14세기에서 15세기 조성된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시족 마을입니다. 숲이 휘거진 산을 뒤로하고 밤과 탁 트인 농경지를 바라보는 마을의 입지와 배치는 조선시대 초기의 유교적 양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앳마을은 주변 경관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자양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 한 번째,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면 산성미, 남한산에 있는 조선시대의 산성입니다. 사적 제57호이며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열 두 번째,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충남 공주와 부영, 전북 익산시에 분포하는 삼국시대의 백제와 관련된 역사 유적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열 세 번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2018년 등재되었고 통도사, 부석사, 동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인 종합적인 불교 승원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존하는 대표적인 사찰로 한국 불교의 개방성을 대표하면서 승가 공동체의 신앙수행 일상생활의 중심지이자 승원으로서 많은 기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열 네 번째, 한국의 서원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로 성리학의 인형으로 설립된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을 묶은 것입니다. 한국의 서원에는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 서원, 정읍 우성 서원, 장성 피람 서원, 논산 도남 서원 등 9곳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직접 가본 곳도 몇 개가 안 되고 또 알던 곳도 몇 개가 안 돼서 굉장히 반성이 되네요. 시간을 내서 열 네 곳 한 번씩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